이어서 한인사회 주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.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이 전달됐습니다. LA총영사관은 오늘 세계 한인의 날 유공정부 포상 전수식을 열고 미조 한인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포상을 전수했습니다. 우리 애국지사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또 기여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있었고 가장 빠른 시기에 짧은 시기에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룬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. 건국포장은 지난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단유바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고 박영숙 씨의 손녀 폴라 김 씨가 대신 수령했습니다. 또 문상기 뉴멕시코주 한인회장은 뉴멕시코주 최초의 한국학교 창립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성류장을, 김수청 리노 한인회장은 리노 지역의 태권도 보급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.